다음 소식입니다. 탱크주의로 회고되는 대우전자는 현재 위니아대우로 명맥을 입고 있는데요. 상표권을 가진 포스쿠인터내셔널과 위니아대우가 사용료 문제로 다투면서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우 간판이 해외기업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고장석 기자입니다. 한국 재계 서열 2위까지 오르며 세계 경영을 주도했던 대우그룹이 해체된 지 20년. 가전 분야에서 튼튼한 품질로 탱크주의를 표방했던 대우전자의 명맥은 위니아대우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위니아대우에서 대우라는 간판을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우 브랜드의 원주인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해 말 사용료를 기존보다 2배 수준인 연 35억 원으로 인상한 겁니다. 이에 위니아대우가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 그룹은 지난 1987년 브랜드 관리를 위해 대우전자 제품에 대한 해외 상표권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전신인 주식회사 대우로 이전했습니다. 그룹 해체 이후에는 대우전자를 이은 동부대우전자와 위니아대우가 2003년부터 올해까지 356억 원의 사용료를 지불해 왔습니다. 위니아대우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포스코인터를 상대로 다른 기업과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일반적인 상표권 계약과 달리 대우 그룹 시절부터 내려오던 관계가 있는 만큼 계약이 갱신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 즉 갱신 기대권이 있다는 겁니다. 주식회사 대우가 대우 인터내셔널이 소유권을 갖고 대우 일렉트로닉스, 지금 위니아대우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했고 이것은 저희의 어떤 이해관계 그리고 대우 그룹 자체의 브랜드 정책과는 아무 상관없이 채권단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계약이 체결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니아대우 측은 포스코인터가 대우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성은 무시한 채 해외기업에 대한 상표권을 팔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 측은 대우라는 국가적 브랜드를 외국에 팔려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며 대우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떨쳤던 한국의 대우, 이제는 해외로 팔려나갈까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고장석입니다.